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옆엔 누구십니까 럭키루시입니다 예 럭키루시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럭키루시네 땡땡땡땡땡땡땡 학교중이 땡땡땡 조개 올렸습니다 예 뭐야 왜 안 때려줘 아 저 저 저 아 뭐야 넌 왜 때려 뭐지 버그인가 아 이거 크리에이티브 돼있다 빨리 바꿔 그렇지 자 오늘은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요 아 뭐야 사람들 또 모였네 아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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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바로 판다시티 루시의 마을입니다 예 예 예 제가 한번 놀러와봤는데요 롯이 마을 소개좀 시켜줘 이렇게 볼렘이 많아 아 아 잠깐만 야 얘 화났어 화났어 얘 화났어 어떡해 아 아 안 맞네 안 맞잖아 때려봐 때려봐 안 맞네 왜 안 맞지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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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정도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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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시탄다 만세 세마리 만세 네마리 만세 다섯마리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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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ka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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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네 만세 이거 선인장, 선인장 키우고 있어 와 뭐야 이거 화분에다가 선인장 심으니까 헉! 선인장이 되네? 세상에 새로운 걸 깨달았다 아 이거 뭐야 접이시이네? 그거 탁자 만들었어 내가 밑에 숨었다 아니야 밑에 숨었어 문 좀 닫아봐 나 찾아봐라 루시 나 찾아봐라 이거 몰라? 내가 이거 안 보여줬구나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주라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칸짜리 집을 만들었잖아 자 이제 딴 데도 소유시켜줘 뭐가 없구만 이거는 냉장고고 가스 뿌리고 뭐라고? 이게 냉장고라고? 아 냉장고야? 문 어떻게 열어? 문 열어 어디가 이거? 아이고! 아이고 가스 끊어졌어 어떻게 해 아 이거 아니야? 이게 가스라고? 어 벨브 열었다 잠갔다? 아 이렇게 하면 잠금 이렇게 하면 열림 가스는 잠가놔야지 다른데 소개시켜주세요 여기가 한국인데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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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조금통 만세 예 여기가 이제 이게 가판대야 한국 가판대 상인들이 음식을 팔아 아 여기 음식 파는거야? 아 야채볶음 상인 세상에 야채를 뽑아줘요? 갠당하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? 이게 무역선이야 어 형 마을에서 무역해오는거 아 그래? 이상하네 우리 내 마을에는 무역항이 없는데 밀수야 밀수 아 밀수야? 세상에 루수가? 아니 여기서 얘들아 얘들아 아 상단 아픈 녀석 이거 하하하하 자 잡았다 이 녀석 경찰에 신고를 그릴거야 하하하하 가자 딴 데는 뭐 있어요 됐어 아 왜 이렇게 안올라가죠 이거 몰라 됐다 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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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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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세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다 만세 여기 여기가 응 어부집이고 여기가 낚시터야 음 낚시터? 낚시도 하는구나 여기가 낚시터 굉장하네 낚시터도 있네 이야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이거 연고 부셔져 아니야 뭐야 이거 어이 뭐야 부서졌잖아 아이고 괜찮아 부셔도 돼 아이고 아이고 가자 부셔도 돼 아니야 남의 집은 부시면 안되지 응 광산 광산인데 광산 뭐지 광산인데 이렇게 열려있어 이게 협곡광산이야 그래서 좀 내려가봐 광산인데 이렇게 열려있어 이거 조금 내려가면은 아아 내려간다 여기서 이제 이거 타고 광산으로 가는거야 응 아 진짜? 가보자 간다아 아 뭐지 아 간다아 출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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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eak 아 뭐야 나 땅에 파묻혁 쓰퍽 응? 루시 나 땅에 파묻혔어 어떡해 나 어떻게 땅에 파묻혔어 ㅋㅋㅋㅋ 어 됐다 살았다 아 뭐야 생매장을 하려고 했어? 헉? 무시무시하잖아 루시 뭐하는거야 무시 뭐라는거야 여기서 여긴 아직 개발이 많이 안되서 아 그래 다시 올라가자 이제 다시 타고 올라가야되나? 타고 올라가면 돼 타고 올라갈 수 있어? 형 걸어와 나 타고 올라가 아니요 아 올라가는게 더 힘들다고 다 뿌셔버릴거야 다 뿌셔버릴거야 이거 내가 위에서 다시 내려줄게 아니야 올라가고 있어 여기 궁술연습장인데 다음 해치되면 바꿀거거든 형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 그래? 궁술은 또 궁술은 또 눈감고 백발백종이지 여기가 제일 멀리있는거야 여기가 제일 어려운거야 까악 받는요 나의 실력을 하아악 0점 어 아니야 맞았어 좋아 봐봐 보이잖아 0점 잡고 있어 0점 사격 세발 쏴야지 아 백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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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백점 백점 어디로 올라가 백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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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몸이 화살이 화살이 꽂혔구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안 돼 왜 왜 왜 이제 쓰러져 화살 꽂이가 되었어요 필요할때 꼽아서 쓰면댐 iek 이제 또 뭡니까 뭐있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옷가게야 아~~ 아 옷 좀 갈아입었어요 어때요? 어 멋있어 아 멋있어요? 아 그래 바지도 입어야지 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? 가격은 가격은 나의 화살이다 화살이 아니었어 가격이다 밀수를 해? 다음은 어디입니까? 다음은 다음은 2층은 은행이야 뭐야 이거 돼지 조금 더 어디서 왔어? 이거 머리블럭을 소환했어 뭐야 이거 어디서 왔어? 어떻게 소환했어? 이거 ATM기고 어떻게 했어 이거? 나도 할 수 있나? 와 뭐야? 굉장하네? 와 뭐야 돈 뭐야 돈 내놔 돈가방 내놔 신나다 돈이다 돈이다 내 머리 돈이다 내 머리 돈이다 뜯어 가버려야지 내놔 돼지 조금 더 내놔 내놔 돼지 조금 더 아 돼지 조금 더 진화 진짜 조금 더 아 돈 넣어줘 빨리 돈 넣어줘 돈 넣어 돈 넣어라 아 다음은 어디는요 경찰서 안에 감옥을 만들긴 했거든 응 근데 감옥에 원래 범죄자를 잡아놨었는데 여기가 감옥이야? 응 범죄자를 잡아놨었는데 실수로 내가 없애버렸어 실수로 범죄자를 없애버렸다고? 헉 무시무시하잖아 왜 이건 무슨 이름이야 이거 이거 추천받았어 아 아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현빈님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잡아 이 위에 있어 형 들어가봐 아이 너 들어가 싫어 형 들어가봐 자 들어왔어 그렇게 하면은 못나와 이제 못나가? 못나갈까 과연? 아 부셔버린다 안 돼 여러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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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악 너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어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무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알았지? 안 돼 잘 살아 가자 가자 빨리 포기시켜줘 여기는 판다리아야 어 뭐야 와 햄버거 뭐야 이거 와 판다리아 햄버거까지 펩시 펩시 펩시라구요? 코카콜라가 아니라? 펩시가 짱이야 왜죠? 펩시가 짱이야 왜 맛있겠다 맛있겠다 감자튀김 어 감자튀기 감자튀기 펩시 는 ート 너널로 와봐 햄버거 뒤집어 써 봐 응 햄버거 뒤집어 써 봐 컷 허? 아 뭐 해? 끄어produ고 햄버거 뒤집어 써 봐 아 햄버거 아 뭐야 ny ny 病 backlog 개 물이야 햄버거 개물이야 햄버거 살아있다 어 쇠걸이야 무거 난 맥도날드여 여긴 1층은 목욕탕이거든 아 여기가 목욕탕이야? 나도 목욕탕 있는데 우리집에 냉탕이랑 온탕 되는거 와 여기 온탕이 없구만? 이거 형 얼굴이 온탕이야 이게 얼굴이라고? 발 바닥 아니야? 잘못 만들었어 발 바닥 같던데? 무시무시 한 번? 니꺼는 얼굴이 큰데 내꺼 얼굴이 작아 이거 위에 붙이려다가 크기를 실수했어 그래? 여긴 온천이야 여기가 온천이야? 오! 앗 뜨거! 오 그렇다는데? 굉장하구나 역시 건축에 재능이 있어 형 이거 이거 뭐고 이거 찜질복이야 아 이게 찜질복이야? 찜질복은 원래 황토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는 파란색이야 아 그래? 여기 파란색이야? 이게 불감하고 오! 오! 거기는 침실 뭐지? 버튼 뭐야 이거? 배기야? 이거 그 찜질방에 있는 나무배기 이거 누르면 여기서 용암 떨어지면 좋겠다 딱 한순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거기는 불감아 아 불이 꺼졌는데? 안돼! 안돼! 다음에 다음에 붙이세요 여기는 냉감아 영하 100도씨 와 뭐야 벚꽃이야 덜덜덜덜덜 아 추워요 추워요 나갈래요 뭐 이상한 소리 났어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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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햄버거야 너 햄버거야 지금 햄버거야 루시를 찾아라 숨은 루시 찾기 숨어봐 루시 머리 벗고 옷 벗고 숨어봐 내가 널 찾아뵐게 자 잠깐만 내가 샌다 5초 샌다 꼭꼭 숨언니 찾는다 찾는다 여깄다 여깄다 아이고 펜더 여깄다 찾았다 잠은 어딥니까 여기가 피시방이야 여기가 피시방이야? 피시방 같은 느낌이 안나는데 올라오면서 피시방 찾는거네 아 피시방 가기전에 몸을 씻고 가는거구만 무시무시하네 와 이건 뭐야 팝콘? 팝콘이네 누구? 팝콘 누구? 예 피시방이다 아아 이거 슈퍼마리오 하는거야 아 이거 슈퍼마리오야? 그러네 잘보니까 어 잘 보면 슈퍼마리오 이거 마리오고 이거 블록이 군바가 갈색이어야 되는데 이거 백색이 아니야 이제 내가 피시방이다 간다 간다 내 머리 피시방 뭐야 구매네 고양이 이 안에서 그냥 사면네요 피자? 뭐야 이게 피자라고? 피자 아 머리 위에 아 머리를 보고싶은데 안맞아 ㅋㅋㅋㅋㅋ 니가 써봐 니가 써 보여줘 알았어 알았어 쓰고 그 뭐냐 여기 정수리 보여줘 아니 그거 햄버거잖아 햄버거 햄버거네 피자 피자 아 그렇지 아 피자네 쩝쩝쩝쩝쩝쩝쩝 아 됐다 다 먹었어 됐어 이제 보여줄게 없어 이제 보여줄게 없어?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됐어 됐다 아 입을 따라줘야지 얘도 예에에 예에에 됐다 됐어 예에에 예에에 가만히 서있어 봐 안으로 갔네 땡클라 얘 조그맣다 아 땡클라 둘이 배 갈라 아 밑에도 뚫려고 둘이 배 갈라버림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관다 마을에 한번 놀러와봤는데요 상호가 여기 상호의 얼굴이 있어 상호의 얼굴 있어 강아지 강아지 조금 고장났는데 괜찮아 커비가 되어버렸구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스루시 TNT좀 주지않을래 TNT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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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NT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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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판단 수지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플레이 했구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루씨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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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 데려달라가 예 예 재밌었습니다 안녕